036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은 동산은 반도체 및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의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란, SK하이닉스 등 3개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메모리 카드,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로서 1998년 6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메모리 및 비메모리의 제품 중 MCP, FBGA, TSOP 패키지류를 특화하여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란 등의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필리핀 법인인 SFA 세미칸, 필러핀즈 코어프와 중국 법인인 SFA 세미칸, 수조, CO, LTD가 있음 재무 대시 모바일 관련 EMCP, PMIC 등의 수요 감소에도 필리핀 법인의 서버 및 PC 향 메모리 패키지 수조 증가와 WLP 부문의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가동률 하락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 세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제조업체들의 감산과 모바일 부문의 회복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SFA 반도체의 시가 총액은 7,900여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SFA 반도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7위입니다. SFA 반도체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6,446만 300세주입니다. SFA 반도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FA 반도체의 퍼은 78,77배이고 추정 퍼은 6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원이고 추정 EPS는 7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9배, 2,8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6,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3번지억원, 665억원, 62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6번지억원, 551억원, 454억원입니다. SFA 반도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46%이고 유보율은 432.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8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985원보다 1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487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FA 반도체의 종가는 4805원이며 주가가 SFA 반도체의 20%입니다.